자, 오늘은 200회를 맞이해서 말이죠. 각자 오늘은 굉장히 자유로운 서로 간의 의견을 많은 분들에게 부른 이야기들을 자유롭게 한 번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. 잠깐 있어봐. 그러면 오늘은 뭘 하면 되는 거야?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야? 웃겨, 저야 웃긴다.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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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지 않아. 아니요, 소리를 찌르는 건 어때요? 소규모로, 스몰하게. 떼떼떼? 떼떼떼? 떼떼떼. 최고야! 신선해! 와우, 너무 신선해. 신선해, 안 신선해. 신선해, 안 신선해. 신선한데? 내가 언제 그렇게 얘기를 했든. 신선이. 숯버름의 탈입니다. 예! 지금 200회까지 오는 동안 제가 참 많은 걸 참 깨알같이 했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. 우와, 저 역 진짜 뻔뻔하다. 오. 아니, 저기 그 뭘 하셨는데요? 일본 원숭이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별명이 200여 가지가 넘지 않습니까? 이것만 봐도 여기까지입니다. 아니, 형님. 아니, 형님. 아니, 형님. 이 시키가 이제 막 됐는데 어떡해. 아니, 저게 한 200가지. 아니, 저게 알았어요? 야, 저게 알았어요? 이게 한 줄만 해도 내가 별명이 한 두 가지 이상씩 나와요. 그러니까 좀 따져보면 200회 동안 200여 가지가 넘는다는 거는 얼마나 내가 많은 시청자 여러분께 참 큰 스타로서 많은 사랑을 받았는지 보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. 아니, 잠깐만. 아, 뭘 이렇게 잘난 줄비야. 시키라! 우리는 지금까지 200회 되는 동안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거야? 맞아! 너만 없어도 400회는 했어 지금. 너 때문에 200회야. 야, 뭐야? 가만히 있었나? 민서야! 준하 형! 형 아이디 한 번 내보지. 그래, 형. 그거 한 번 해. 야무지게 이거 한 번 해줘야지. 비빔국수 맛있게 드세요, 비빔국수. 그래, 형. 저기 비빔국수 먹으면서 하는 거 한 번 해줘. 오늘 200회인데, 진짜. 비빔국수 먹으면서. 비빔국수 야무지게 먹어야지. 이거 한 번 해줘. 비빔국수 야무지게 먹어야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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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완전 이기적이야 저런. 심자들은 쩌리들 꿈이 궁금한 게 아니에요. 나 같은 거성들의 꿈을 시청자 여러분들은 궁금해요. 안 그랬어요? 그래 저기 형은 꿈이 뭐예요? 나는 와이프하고 행복하게 오손도손 사는 게 꿈이에요. 와이프하고 행복하게. 지금 안 행복한 거야? 맞아 맞아. 일단 형 알았으니까 조금 있다가 제가 꿈을 한 번 더 물어볼게요. 왜냐면은 이 형이 계속 꿈이 바뀌더라고. 잠깐만. 근데 형은 꿈이 뭐예요? 나? 난 뭐 그냥 뭐 결혼하는 게 꿈이지. 결혼하는 게 꿈이. 꿈 아닌 꿈인 거야. 아니 그러면은. 형님은 준하 형이 결혼 못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는데요? 야 너 왜 그런 걸 물어봐. 왜 몰라? 얼굴. 아 손대미꿈. 뭐라고 생각해? 진지할 때하고 젠지하지 않을 때하고 두 분을 잘 해야 돼. 네가 여자친구하고 나하고 지금 뭐 진지하지 않다는 얘기야? 말을 그렇게 해. 아니 저기 사실은 오해가 있습니다. 두 분이 싸우시는 것 같지만은 만났을 때. 이게 서로의 질문에 진짜 친절하게. 네가 지금 그걸 잘해야 된다고. 대답하는 거예요. 대답하는 거예요. 두 분이 일곱 분이시잖아. 그러니까 여자친구하고 가면은. 곰방아. 일본말을 누수능란하게 하라고. 어? 아니 내가 왜 일본말을 해. 한국말을 다 하시는데. 내 말 들어 이 멍청아. 싸우는 거 아니에요. 진짜 오해하지 마세요. 이런 거 하는 게 없잖아요. 야 내 말에 들라고. 1번 말을 해. 아니야. 그런 거 아니야. 진짜 잘 되고 있으니까. 진짜 걱정하지 마십시오. 그러면 형님은 장모님 마음 얻으려고 어떤 노력을 하셨어요? 어머님이 안 만나 주셨어. 진짜야. 진짜 안 만나 주셨어. 진짜 안 만나 주셨어. 안 만나 주셨어. 복수할 거야. 이 길이도 꿈 한번 물어봐 주세요. 그 저기. 길이는 꿈이 뭐니? 예. 예 조금 저는 복합적인데요. 그래 그러면은 다음에 이제. 기간이 없어. 미안해요. 형 사랑해요. 자 그러면 정말 이제 마지막으로. 무한도전의 제일 큰 형님은 또 명수 형님 아니시겠어요? 우리 형님이. 무한도전 시청자 여러분께 오늘 200회를 맞이해서 정말 저 인사 한번. 감사 인사 한번 좀 드려주세요. 형님. 예? 니가 해. 아이. 오늘 형님이 하세요. 형님이시니까. 니가 나보다 마음에 왔잖아. 형님. 형이 오늘은 하세요. 형이 하셔야 돼요. 형님. 네. 시청자 은혜는 하늘 같아서 잊지 않겠습니다요. 우리 민서가 다 클 때까지만 사랑해 주시면 됩니다. 대학교 갈 때까지만. 여기까지 여러분. 200회. 정말 무한도전 앞으로도 더욱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 준비되셨죠? 자 다같이. 무한. 도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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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개 Nicoauxot. cciones. ;; 아 1개 더 꿈 Sage